지금부터 css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css가 htmi과의 관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였죠? 바로 디자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생활코딩의 초창기 홈페이지를 css로 이제 좀 볼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초창기 홈페이지는 이런 모습이었죠. 이거를 이런 UI 모델링에서 우리가 그려왔던 모양대로 만들어 보는 게 이번 시간에 목표예요. 제일 먼저 우리 UI 모델링으로 그려본 거기 그림에서 위쪽에 큰 제목이 보이는 그 부분부터 작업을 시작해보죠.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은 html 태그 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header는 h1 밑에 javascript라는 부분이 바로 저기에 해당되는 태그인데요. 이 태그를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태그를 어떻게 수정해야지 이런 모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head 태그 head 태그를 선택해서 하단 테두리를 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테두리가 이렇게 필요하죠. 하단 테두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여백을 줘야지만 얘가 좀 안뛰뛰뛰려 보일 거예요. 이 옆쪽은 상관없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옮겨보죠. 제가 일단 수정할 파일은 이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저 링크를 클릭해서 수정할 건데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소스가 아니면 적당히 알아서 소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변수와 상수를 선택하니까 이 링크에 해당되는 현재 웹페이지는 page-vc네요. 그럼 저는 page-vc 파일을 열고 저 파일을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 자, css를 삽입해야 되니까 style 엔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html 상으로는 이 헤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헤더의 디자인을 바꿔야겠죠. 우선 그러려면 헤더를 선택하구요. 선택자로. 그 다음에 저 헤더 태그 하단에 테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border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border 중에도 우리는 사면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단의 border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럴 때는 border, botto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bottom이라는 것은 바닥이라는 뜻이죠. 즉, 이 헤더라는 이 태그의 테두리에서 이 헤더 태그는 이렇게 부피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 여기 이렇게 하단 부분만을 지정하는 명령이 바로 여기 있는 이 bottom이라는 겁니다. 그럼 left도 있고 right도 있고 top도 있겠죠. 그리고 1px, solid, gray라고 한번 하고 reloa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더 태그의 아래쪽에 테두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조금 작게 해볼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여백이 없으니까 좀 못생겨보여요. 그러면 여백을 주고 싶으면 여백이 뭐예요? border와 contents 사이의 여백은 padding입니다. padding을 20px에 주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죠. 그다음에는 왼쪽 편에 있는 저 navigation 부분 있죠? 저기를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요. 저 부분은 어떤 html 코드에 해당되냐면 바로 이것에 해당됩니다. 내부를 시작해서 안에 oli가 있는 코드죠. 저기를 이제 우리가 css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얘기만 하자면 일단은 contents의 폭이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한 200px 정도의 크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를 다 쓰는 걸로 전체를 다 쓰는 걸로 전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floating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글씨가 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탁 갖다 놓으면 받다 놨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글씨가 이렇게 이미지를 피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float라는 것을 얘에게 줘서 left 값을 주면 그렇게 됐었죠. 이해가시면 좋고 안가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것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이해 안 간다고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레이아웃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테두리를 이 내부의 오른쪽 편에다가 둘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아티클의 왼쪽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부의 오른쪽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바로 html 코드 상에서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내부에 해당된다 라는 거 잘 새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위쪽에서는 이 내부를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죠. 내비게이션 자 엔터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오른쪽 편에 보도를 한 번 줘볼까요? 보도 그리고 오른쪽이면 right 1px solid gray 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테두리가 생겼나요? 생겼습니다. 그런데 테두리가 여기에 있죠.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내부라고 하는 이 컨텐트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화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의 크기를 줄이려면 우리가 이때 뭘 쓰냐면 width 값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200px 이라고 주면 여기 있는 이 테두리가 어디를 이동하는지를 한 번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변수와 상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려면 자 floating 이라는 것을 쓰면 된다고 했죠. float left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글 목록이 너무 짧으니까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밑에가 좀 휑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의 높이 값을 뭐 한 600 정도로 일단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하면 이렇게 되죠. 더 좋은 방법은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는 좀 더 전문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을 알아봅시다. 자 마지막 섹션은 바로 저 변수와 상수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 본문 영역인데요. 본문 영역은 아티클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 영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 플로트 레프트 적절한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플로트 레프트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보시면 아마 플로트 레프트를 왜 해야 되는지를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전 예제로 돌아왔고요. 그 예제에서 어 이 내부의 높이를 600px로 지정한 것을 한번 없애 볼게요. 자 저걸 없애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변수와 상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 문제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저 본문 영역은 아티클이라는 태그 자 이 부분이 바로 본문 영역이기 때문에 아티클이라고 하고요. 플로트를 얘도 레프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변수와 상수가 아예 내려가 버린 것 같지만 화면을 좀 키우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작게 해도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안해보잖아요. 그 이 여백이 그래서 아티클 부분에 padding 값을 또 주는 거죠. 한 20px 그리고 리로드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아까 제가 height 값을 없앴잖아요. height 값을 한 600 정도로 주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글 목록을 보면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저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런 숫자도 없앨 수 있어요. nav nav 밑에 있는 ol 태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선택자를 이렇게 쓰면 어떤 뜻이냐면 nav 라는 태그 밑에 있는 ol 태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ol은 내부의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선택자로 정확하게 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충 그런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정확한 스펠링은 에디터가 추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Ctrl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추천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저 리스트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리스트 스타일 어? 스타일이 딱 있네요. 방금 스타일 보였던 거 보이시죠? 추천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none 이라고 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의 스타일이 없어져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배운 효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수정하려고 한 막막한 느낌이 들 겁니다. 당연해요. 우리 수업의 목표는 지금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디자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기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변수와 상수는 디자인이 됐는데 다른 거는 디자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도 끝내고 우리 css 수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